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한 종을 더해서 올해 14종까지 토종 백신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백신 자금률 70% 돌파라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백신 자금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근 발생한 구제역 사태를 예로 들어보죠. 구제역 확산으로 백신이 부족하자 정부는 추가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무산됐죠. 백신을 수입하는 영국의 제조사가 재고 여부나 물량 추가 배정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백신 자금률이 저조하면 필요한 때의 물량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없고 그저 백신을 지원해줄 곳을 찾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 종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연이어 터진 AI와 구제역 사태만 보더라도 백신 주권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재 국내 백신 기업들은 토종 백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녹십자와 SK케미칼이 GSK가 독점하고 있던 사과 독감 백신 시장에 문을 두드렸고 올해는 대상포진, 폐렴 구균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시장에도 뛰어들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백신 자금률 확대에 팔을 거뒀는데요. 국내 백신 개발업체 기술을 지원하는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아마비 백신과 소아장염 백신 등 23종, 31개 품목에 대한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이런 노력이 하루빨리 성과로 이어져 백신 품귀 현상으로 국민들이 다시는 불안과 불편을 겪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숫자로 보낸 세상입니다.